풍요라는 게 그 가을 들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우리 그 생활 환경 그 도처에 풍요가 또 널려 있습니다. 우리가 그 열린 또 풍수적인 그 시각으로 우리 환경을 또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때 또 행운의 그 끌어당김에 더욱 유리해진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 가을의 그 풍요를 잘 거머쥐기 위해서 그 왼손에 예를 들어 그 금색을 또 자주 만져주면 또 좋다고 하는데요. 이런 그 금의 요소를 또 손으로 만져줘도 또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또 생활에서 오행 그 금의 요소로 또 무장이 되어 있을 때 그런 사람은 그 이미 손에 천금을 금어준 것과 같을 것입니다. 오행 그 금의 기운이 가을과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것은 한해 그 풍요를 결정짓는 그 가을의 그 시기가 또 오행 금의 그 계절을 뜻하고요. 황금빛으로 그 빛이 나는 그 서쪽 구역이 바로 오행 금의 구역입니다. 그렇다면 또 어떤 그 우리의 행동이 오행 그 금의 요소와 또 닮아 있는지 그런 행동인지를 우리가 또 알게 된다면 우리가 또 이 가을에 이 돈복을 또 우리 수중에 넣는 일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. 오행 그 금의 요소를 그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이 있죠. 오행 그 금의 요소에는 그 결단력 그리고 단호함이 들어 있습니다. 가을의 시기에는 또 특히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또 이런 금의 요소를 또 최대한 또 이용해 볼 필요가 있죠. 생활 속에서 또 이런 그 행동 지표로 또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된다면 그런 분들은 또 행운의 기운을 더 자주 끌어들입니다. 중요한 순간에 그래서 그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리고 또 그렇게 그 결정 내려진 그 일을 강력하게 또 추진하는 그런 행동력이 따라줄 때 그때 그 오행 그 금의 기운을 강하게 또 끌어들입니다. 오행 금은 또 재물과 또 직접적으로 또 연관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이런 식의 또 은행 가서 입금을 할 그런 일이라도 자주 반복이 된다면 그런 때는 그 행운의 요소를 더 크게 끌어당길 것입니다. 반대로 또 이런 식의 그 지출이 많아진다면 사람의 그 재정적인 그 운의 그 방향이 지출 쪽으로 또 방향을 또 틀어버리게 했죠. 그래서 가을의 그 시기에는 그 집에 있는 그 저금통에 더 자주 그 동전을 또 넣어줄 일이에요. 그런 그 풍수적인 행위가 재물운의 그 기운을 또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.